진짜 바로 알자 성경과 신천지 이 목자는 두 가지 소속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님 소속의 목자인 예언의 목자 약속의 목자, 일반 목자 사단 소속의 거짓 목자가 있다 예언의 목자는 하나님께서 장례에 이룰 것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목자 약속의 목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켰을 때 택하시어 치리자로 삼아 대언하는 목자이다 일반 목자는 자, 여러분 여기 구약 보이시죠? 주께서 후대 및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세운 목자이며 사단 소속의 목자는 하나님의 목자와 하나님의 일을 핍박하고 방해하기 위해 세운 목자이다 이것이 성경과 신구약에서 본 목자들이다 그렇다면 신약의 약속의 목자는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 택하시는 목자이다 내가 다시 왔다 여기 택하신 한 목자입니다 신약의 이 약속을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약속하셨는가 누가, 예수님이 언제, 1980년에 어디서, 대한민국 과천소재 청계산에서 누구와, 장막성전 성도들과 무엇을, 사단 니골라단과 싸워 이길이라는 것을 왜 전권을 맡겨 대언의 목자를 삼아 개시의 말씀과 본 것을 종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 이것이 신약의 약속의 내용이다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 개시록 2, 3장에 장막성전에 침로한 사단 니골라단과 싸워 이기면 개시록 2, 3장에 약속한 열두 가지 복을 준다는 약속이다 이기면 주는 열두 가지 복 낙원에 있는 생명과실 생명의 멸류관 감추었던 만나 흰돌 망국을 다스리는 철장 새벽별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함 생명체계 농명 성전기둥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 흰옷 예수님 보자에 함께 앉게 해줌 그렇다면 싸워야 할 대상인 니골라당은 어디 있는가 흐흐흐흐 하나님의 역사라고 내가 다 잘못했지 개시록 1, 2, 3장에서 본 제림, 길례비 등불 장막에 있다 무엇으로 싸우는가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운다 승자와 패자의 결과 신명기 28장의 약속대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일곱갈래로 흩어지게 되고 이기면 약속한 열두 가지 복을 받고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며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인 열두 지파를 창설하게 된다. 루마서 8장에 굴복되어 있는 피조물들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굴복되어 있는 곳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성령의 첫 열매 된 우리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열두 지파를 속히 완성하므로 악에게 사로잡힌 피조물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약속의 목자 곧 이긴 자가 나타나므로 게시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신약의 예언 게시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게시록 2, 3장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이긴 자에게 임하게 되며 영생하는 만나와 생명과일을 먹게 되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며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약 곧 게시록의 뜻을 알아야 하고 천국과 영생의 양식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가 있는 신천지 예수교에 와야만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되고 소망에 이르게 된다. 아담 세계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노아의 세계가 펼쳐졌듯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세계는 배도 멸망 구원을 거듭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역사가 지구상 한 곳에서 일어나 닫혀지고 봉해졌던 게시록이 열려져 이루어진 것을 바로 이 신천지에서 증거합니다. 이를 주께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기 사자를 통해 증거하고 있다. 이를 아는 우리 신천지는 말세의 어둠 속에 묻혀있는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전 교회야 안녕. 난 진리가 나오는 곳으로 갈 테야.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한 육체를 택해 일하는 곳이 신천지로구나. 아하. 올바른 길을 걸어야겠다는 굳은 심지를 가지고 성경 기준으로 확인하고 신앙하여 소망에 이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드린다.